아 회의면요 저거 나쁜데 차트는 이뻐요 들어가신게 얼마였어요? 2천원이요? 아야 무조건 2천원까지는 번전은 알 수 있어요 일단 번전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얘네 실적만 제목만 괜찮으면 더 가야되는 정보이거든요 올해 적자가 매출도 확 줄어갖고 일본기 77억 나왔죠 800억, 1000억, 600억 이렇게 나온 애들이 77억 나왔으면 회사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올해는 원자재하고 한 400억 있네요 350억 정도 차트상으로 더 가야 되니까 일단 홀딩하세요 내일 번전 잘하면 올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실적만 제목만 이상 없으니까 들고 가야 돼요 3천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목 이상이 없으면요 근데 제목에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 번전해서 일단 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